페르노리카의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이 신규 라인업인 40년을 발표했습니다.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발렌타인 40년 마스터 클래스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발렌타인의 전통을 이어온 5대 마스터 블렌더에 대한 헌정 컬렉션으로 첫 마스터 블렌더였던 잭 가우디가 현 마스터 블렌더인 샌디 히슬로벡에 전수한 5개의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. 덤밭은 중류소에서 40년 이상 숙성한 원액으로 그레인 위스키와 몰트 위스키를 섞어 만든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. 전 세계에 100여 병이 한정으로 출시됐고 국내에는 6병이 입고됩니다. 특히 이 중 24병은 발렌타인 최초의 NFT를 발행하는 한정판의 한정판으로 출시됩니다. 지난 1989년 발렌타인 17년으로 한국에 진출한 발렌타인은 앞으로 5년간 마스터 컬렉션을 선보이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합니다. 발렌타인지 as a result of all of this 이 부분은 매우 고맙습니다. 발란드 단지에 대해 말합니다. 발란드 단지에 대해 말합니다. 한국에서의 초점에 대해 말합니다.